뭐해? 아아 잔따 이리 있어? 이제 이놈이 귀여워 왜 쏟아 아까로 내려놔 봐 아까로 내려놔 왜야 예쁘게 하지 아이 잘하네 끝났다 끝났어 왜 던졌어 왜 던졌어 아 아 아 아 어 아래치면서 시끄럽다 그래 그거 에이 띵띵 해줘 그냥 띵띵 해줘 정말 잘하지 아이 잘하네 아니 띵띵 띵띵 에이 띵띵 해줘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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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소름끼쳐 띵띵 이제 그만 띵띵 해주세요 잠바야 그만 에이 던지는건 안돼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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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끝났습니다 끝 지지 아빠야 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